배고팠는데 개이득 퇴근하고 마트에서 국문내로 재료를 사왔어요 배고파 베이삼 다진마늘을 넣어줍니다. 완성! 생각보다 완전 잘되는데? 작은거 하나 먹어볼게 안 시킨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엄마 오면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먹으려고요 짱짱 이제 먹으러 왔어요 맛있어 야 제가 듣고서 훨씬 맛있다 헤헷 토트랑 박력분이랑 베이킹소다랑 와..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? 네 그럼 이거 이따 또 만들라고? 다 먹고? 만져지 말고 먹지 말까? 아니 먹어 documents 디에이킹소다랑 먹는다 바로 뒷말어나 말 association 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handicaffe P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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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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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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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